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30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격론 끝에 새로운 비대위를 현실대안으로 최종 일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 총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나며 의원들에게 반문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퇴와 당원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 진단하고 법원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유를 댔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라는 당원 개정안을 의 총이 추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ars를 통해서도 전국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한다. 당원 96조 일환경호 비대위 전환 요건 비상상황을 당대표 권리 혹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원 공감으로 바꾼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원의 상임 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한다 돼 있다며 선택사안이 아니라 의 무규정임을 강조했다. 정국이 생각이 없고 30일까지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의 원을 거론했던 서병수의 장위의 총에서 결론이 났으니 고민해보겠다는 tv조선 뉴스 구인터뷰다. 대체적으로 의 총에서 수습이 먼저이고 세비대위 구성이웃권 원내대표가 거취 결정한다는 표명에 다수의 원들이 동의했다는 분위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9일만 해도 권원내대표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 집도 사임했다며 진심을 토로했었다. 성일종 정책위의 장 또한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만둔다는 뜻을 밝혔는데 왜 기다려주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사실상 물러나기로 한 부분은 맞는 듯이 있다. 안철수의 원은 개혁의 동력을 잃은 상태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시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론 우려와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 관계자는 당원 개정의 쇠비위대 구성하는 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과 반대로 간다고 말했다. 직무 정지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관련 소리를 제기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 조용 전 위원장 모두 9월 14일 동일한 재판부에 신문이 있는 거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는 최재형 의원의 29일 발언을 tv조선 매체가 인용했다. 박정아 대변인이 30일 cbs 김연정 의 뉴스쇼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당원당규상 3일정 공고의 일주일은 그냥 공백이 생긴다는 발언도 있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재웅이 한판 승부에서 현재 의원이 115명인데 그 중 8분 정도 공개적으로 반발한다며 대세를 앞세웠다. 예상대로 김기현 등 강성애 원들과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 대세였다. 이재명 지도부와 국감이 코앞에다 추석 전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앞섰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